우리 또 보석 작차작곡 민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팩트입니다. 제가 만드는 게 좀 들어주시고 마음에 드시고 좀 많이 풀어주시길 바랍니다. 밑에 우리의 앨범에는 이 노래가 들어있습니다. 밑에 우리의 앨범에는 이 노래가 들어있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는 곳인 곳에 내가 있는 곳 너는 가도 새해 오는 바람 속 찾아오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멘 아멘 succeed 아멘 아멘 격트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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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뿐만 이곳에 내가 사는 곳에 오랜 가던 데 오랜 바람으로 찾아오겠지 그 사람은 그 행복의 인생에 영원히 살아가리라 오랜 가던 데 오랜 가던 데 사랑도 찾아오겠지 그 사람은 그 행복의 인생에 영원히 살아가리라 영원히 살아가리라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